도내 대학별 수시 모집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수험생들의 지원 일정이 본격화합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군산대가 어제 수시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도내 대학들의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수시 합격자들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고 각 대학은 충원하지 못한 인원수만큼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추가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한편 정시 지원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